저, 저 사람들 저기서 뭐하는 거야? 헉! 어머 어머 그는 이거 긴 손가락으로 작고 가녀린 그녀의 턱을 맞춰들었다 이렇게 보니까 더 예쁘네 흥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 티난다 눈, 코, 입 모두 완벽해 눈 했고, 코도 했고 턱은 돌려 깎았고 아? 부끄럽게 왜 그래요? 그래도 갔으면 내 거야 아이씨 아이씨, 못 참겠다 죄송합니다! 제가 좀 급해서요! 배우라고 했지? 열심히 해 어디 가? 나랑 민자 미안 고양이 박주로 가야 돼서 고양이 고양이? 고양이! 이겨 이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